엠모니트위! 안녕하세요! 조현우의 몬트위입니다! 하하하하하하 가볍냐? 하하하하하하 어 정말 멋있어 음 너를 사랑하나 봐 엠모니트위! 안녕하세요! 조현우의 몬트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몬트의 나라 차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몬트의 래퍼 로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몬트의 빗세훈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께 보답해드리고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이벤트죠?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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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이벤트인데요? 이번에 곧 다가올 발렌타인데이가 있잖아요 아주 달콤한 발렌타인데이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내기 위해 저희가 특급 몬트의 수제 초콜릿 만들기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아침에 오기 전에 방산시장에 직접 가서 저희가 초콜릿 재료들을 직접 구매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을 위해 워스틱! 워스틱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곳에 왜 있냐면요 이제 저희는 초콜릿을 만들거죠? 맞아요! 저희가 재료를 직접 사서 직접 사고 직접 만들겁니다! 맞아요! 맛있을거죠? 맛있을거죠? 밀크 많이 사야죠? 밀크를 3개 밀크를 3개? 전 이걸로 해야 해요 이것이죠 여기다 초콜릿을 잡을거기 때문에 파트하트 굉장히 러블리해 이제 한 번 다른 가게를 사봐야죠 이제 포장지를 사러 가요 오케이 이건 계산하겠습니다 완료! 되게 신기한 시장이었어요 정말 이런 것들만 팔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되게 재밌는 이벤트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가 재료 소개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한 게임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혹시 보여요 오케이 안 내밀진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이거 먼저 이겼다고 좋은게 아니야 그러네 안 내밀진거 가위바위보 여러분 제가 1등을 했습니다 나는 딸기색 느껴져라 초콜릿색 그러면 저는 이거 아 잠깐만 너무 가벼워 가볍냐? 아하하하하하 주먹이 안된다 자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이게 뭐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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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 그 그 뭐야 그 애기들 흘리지 말라고 그 주문 제작했어요 개그들 배바지 캥거루 처음이잖아요 여러분들께 되게 좀 미숙한 초콜릿을 드릴 수 없어서 저희끼리 실험용으로 할 건데요 또 게임을 준비했죠 실험용으로 먼저 이렇게 만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부터 초콜릿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에 이렇게 그릇에 그 뭐냐 틀을 세 개씩 나눠 세 개씩 뒀어요 지금 여기다가 이제 각자의 연겨자와 와사비를 이렇게 하나씩 만드는 거죠 작품 나온다 오오 잠깐만 나 이거 연겨자 부어야 되는데 아 어떡해 왓삽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야 red 초콜릿 조금 넣고 그 다음에 토핑하고 다시 초콜릿을 초콜릿으로 감싸 주는 거죠 벗겨주는 거죠 이걸 일단 굳게 한 쪽에 두고 이제 팬분들 거를 저희가 직접 만들죠. 이제부터 본 게임입니다. 일단 이 보기 싫은 와사비랑 겨자는 치워주세요. 여러분들이 좀... 호불호가 없는 밀크 초콜릿부터 만들게요. 이거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거 먹었어? 네. 중탕을 일단 식혀주고요. 옳은 선택이었어.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뭔데? 지금 아직 안 먹었어. 더 오래 해야 돼, 훨씬 오래 해야 돼. 각자 나는 오늘 어떤 초콜릿을 만들고 싶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저는 제일 첫 번째로 오늘 MC시네요. 원래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그래서 저는 아주 보기에 예쁜 초콜릿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살짝 다양하고 좀 뭔가 맛은... 보기는 좀 그럴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정말 열심히 만들 건데 그래도 좀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손재주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도 맛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정말 맛있게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초콜릿을 만들 거죠? 저는... 지금 고민이 있는데요. 제가 단 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달게 하면 또 여러분들이 좀 그래야 할까 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초콜릿은 원래 달게 단 맛을 끌려 먹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면 저는 엄청 달게... 자, 말하는 도중에 다 녹았습니다. 뜨거워요?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요? 진짜 손이 많이 간다. 살짝 조금 덜 채우는 게 모양 잡기에 더 예쁜 것 같아요. 위에다가 토핑을 얹고 싶어서 일부러 이 속에 다는 토핑을 쓰고 있지 않고 있어요, 저는. 다들 그게 있구만? 나는 일부러 안 쓰고 있었어요. 절대 까먹은 게 아니에요. 왜? 여기서 불안하게... 아니, 맛있어가지고... 그리고 한번 생각해봤는데 진지하게 생각한 거거든요? 나였으면 이 방송을 봤을 때 와사비 초콜릿이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떤 맛인지. 한 두 개 정도는... 팬들께서 선물한다? 진짜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아, 이거 뭐야? 나 너무 궁금할 것 같아. 제가 지금 여기다가 6개의 초콜릿을 짜놨는데 하나씩 다 다른 걸 토핑할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초콜릿집. 초콜릿집을 많이 먹으라고, 이렇게 저는. 아주 듬뿍. 두 번째 저희 토핑 재료는 아몬드. 다들 작품명 하나씩 있어야 하는 거 알죠? 작품명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만들면서 가장 예쁜 초콜릿을 MVP 초콜릿 자기가 골라서 대결을 하는 거예요. MVP 초콜릿 하나? 네, 하나. 한 개마다 뽑아서? 네. 여러분들이 댓글로 오른쪽부터 1번, 2번, 3번에서 MVP 초콜릿 고르는 걸로. 초콜릿을 이제 굳게 놔두고 네. 구두 동안 이제 저희가 일전에 준비했던 복불복 초콜릿 게임 시작할까요? 아, 좋아요. 이제 가위바 부터 할까요? 순서부터 정하죠. 네. 좋아요. 안 내면 진 거 가위가위보! 이렇게 눈을 감으세요. 군붕 오세요? 좀 섞겠습니다. 뒤를 돌아주세요. 1번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바꿀 게 있어요? 로자 씨는 없어요. 왜 이렇게 너무 좋아요? 없어요. 로자 씨는 몇 번으로 하시겠습니까? 형 몇 번이에요? 2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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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1번. 2번. 2번. 초콜릿. 초콜릿. 고고고고고고고고. 와사비. 음. 하하하. 제 차례지? 누구보다 맛있는 초콜릿. 2번. 1번. 여러분, 정신이 차리고 싶으시다고요? 그럼 와사비 초콜릿 드셔보세요. 오, 와사비가 뭐예요? 우와! 네, 여러분. 드디어 초콜릿이 완성됐습니다. 포장을 할 겁니다. 저는 이제 4개 담아서 포장할 거고요. 네. 저는 4개 정도 담아서 하나로 포장을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좋아요. 이것도 해주세요. 나와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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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렇게 포장을 해서 여러분들께 잘 전자들이 예정입니다. 이제 몬트 스티커를. 정말 예쁘죠? 와우. 아, 너무 예쁘다. 야. 이렇게. 정말 맛있어. 음. 음. 만족. 만족. 이렇게. 오케이. 아. 깨끗하게. 뚜껑 씌워주세요. 하. 아주 좋아요. 너무 늦었어요. 아. 이런 디테일. 네. 네. 여러분들을 위한 초콜릿이 완성되었습니다. 정말 이런 이벤트를 할 수 있게 해주신 메이크스타 정말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메이크스타를 통해서 많은 사람과 관심을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성의있게 준비했죠. 정말. 그럼요. 저희가 성의있게 준비하긴 했는데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맛있게 먹어주세요. 그리고 저희 메이크스타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활동 많이 할 거니까요. 저희 몬트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몬트였습니다. Thank you. Bye bye. 안녕 메이크스타. 너를 사랑하나봐. 안녕 메이크스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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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